뭐 하면 되죠? 양파 좀 다져봐 양파야? 양파가 어딨지? 양파 냉장고에 맨 밑에 칸에 미역국 일러이니까 미역국도 만들고요 그렇지 뭐냐 쭈꾸미 삼겹살 누가 먹고 싶다 해서 그것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닭 그것도 만들어요 잡채 어머니 이거 어떻게 맨날 하셨을까 어머니의 슬픔을 느낍니다 오늘 왔다 더 많이 있어야지 멤버들이 항상 저에게 운전은 하지 말래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안 까죠 얘는 다지지 말고 주꾸미 삼겹살 먹듯이 이렇게 그냥 크게 이렇게 써는 거 알지 크게 써는 거 얘 버려야 돼? 아니 안 버려도 돼 그냥 넣어 어딘가 쓸모가 있을 거야 다져요? 다지지마 그냥 그 상태로 넣자 이대로요? 어 이대로 넣어 이지하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요랭이 없으니 사과 깎듯이 하고 있네요 주꾸미 어디였어? 좀 뭐 이렇게 먹으면 되지 뭐 못 먹나 이렇게 하면 뭐 해야 하는지 뭐 해야 하는지 방탄소년단의 숙소 청소하기 시작해볼까? 네하 헐 방탄소년단 숙소 청소 중 빨리 추워 빨리 빼 원래 윤기형이랑 케이크 같이 만들려고 했는데 화사실에 와서 알아요 먼저 시작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나오는 거야? 잘 나오네 근데 이거 얼마만큼 뿌려야 되지? 귀여워 발음이 되는 거죠? 형 형 너무 늦게 와서 저 혼자 했어요 응 어떻게 하면 돼? 글쎄요 이렇게 봐줘 나 뒤도 봐 형 이젠에 티크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 본 적 있어 진짜 진짜 그냥 인피가 그냥 겁나 아니고만 맛있네 맛있겠다 나 어차피 못쓰는 거 어제 이거 때문에 내가 전용도 못 먹었는데 망했어 우리 망했어 이제 우리 그 거만 먹었죠 초콜릿 살기로 해 멍고 있어 설탕을 찾았어 설탕 예스 예스 맨 오오오 오오오 고춤 삼겹살 달아야지 어쨌든 다지기만 하면 되잖아 응 다 안 오 야 남준아 파워풀한데? 양이 좀 많다 야 다 해도 돼 다 해 다 해 그냥 어차피 재료는 다 내 맘대로야 아 다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날 믿어 형 프로텍트 야 파를 많이 넣는다 해서 맛이 변하지가 않아 형을 믿어 형을 생각해 밤에 맛을 결정하는 건 참기름이야 밥의 맛을 결정하는 건 뭐다? 참기름이다 그렇지 갈게요 하나 둘 다행이 장품 슈우피 슈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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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wich бог 슈퍼맨 저거 맛있어요, 저거. 너무 움직이듯스러울게. 그런 말이야. 잘 버라지. 아이 너무 붙였네. 지금을 21년 동안 데코레이션 만한 사람으로서 용납을 못했고 정확한 비율로 이렇게 해피를 써주는 거죠. 저도 어색 찌방이 됐어. 뭐? 흐르는 물에 빡빡 씻어. 징그럽게 생겼어. 내가 할까, 남준아? 네. 쭈꾸미 삼겹살 묶으면 삼겹사만 먹을까? 나한테 남준이 붙여준 사람 나와. 넣었어요, 형. 30초 세. 1, 2, 3, 4, 5. 우와, 뭔가 했어. 비린내 비린내. 오 잠깐만, 얘네 막 커졌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꾸미 삼겹살을 시작해 볼까? 어떡해, 불쌍해. 랭이. 오케이, 좀을 딱, 좀을 딱. 오케이? 네. 처음 만드는 건 실패했었어요. 태어나서 이만한 양을 잡채는 처음 만들어보네. 어, 크기가 작은데? 크기가 작은데? 크기가 작은데? 크기가 작은데? 크기가 작은데? 이거. 잡채는 좀 달아야지. 이거는 아무리 큰 냄비가 있어도 안 돼요, 이거는. 넘치게 돼있어. 너무 많아가지고. 그.. 그.. 유망이 유망. 유망이. 배정아. 이럴, 버리고. 빨리! 빨리 꾸미자, 이제. 유망이. 드디어가. 잘 붙여야 돼, 이게 휘게 붙여야 돼. 키가 안 나와. 나 닮았네, 이거. 스마일 하네. 소리가 안 돼, 이거. 도대체가지고... 약간 kork나게 something like this. 막 이러신 거 구매했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죠. 아... 좀 기발했어요, 여러분. 흘러내리네. 그렇지, 이렇게 막 흘러내리네.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예술을 이해하는 사람이야 형 옛날에 케이크 만들어봤다 했잖아요 누구한테 만들어줬어요? 학교 기기가 시간됐어요 나한테 또 여자친구한테 만들어준다 기술가능 시간대 완성! 끝났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슈가 형이 안 만들고 제가 다 했습니다 진짜 잘 만들어졌어요 못하는 거 아니에요? 저 맨날 지민이 안에 다 하고 삽니다 아무도 안 믿을걸요? 한 명도 안 믿을걸요? 솔직히 말해서 미인, 윤기, 왕님 말고 다른 사람이랑 만들었으면 재밌게 만들었을걸요? 지민이랑 만드는 사람 너무 즐거웠고요 너무 만족을 했는데 지민이는 마음에 안 드나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되게 친하네요 형 사랑하죠 형 사랑해요 저는 참 지민이가 좋았는데 지민이는 제가 싫은가봐요 형 형 좋아해 아 아 무서우니까 좀 저리가 형 왜 그 건데 야 뭐가 이렇게 남글 últimos 화현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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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즈에요 이거? 이거 사먹은 치즈 맛있겠다 치즈 만들었다 근데 맛있을 것 같아요 냄새가 좀 장난아니게 5,6,7,8 생일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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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에요 형 이름이? 소민 삼겹살 주삼 주삼 진짜 맛있다 땡큐 땡큐 저희 미역국 비주얼 진짜 좋다 미역국 비주얼으로 되게uxe